판매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구매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약과 채용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어필하거나 또 무언가를 팔아야 했던 경험 회사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어필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판매해야 했던 경험 더 나아가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성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에요 아마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객들이 또는 상대방이 저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냥 시도 횟수를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비밀의 묘책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세일즈 전문가인 마이론 골든이 알려준 판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일즈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어필하고 또 세일즈 해야 될지 감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에게 세일즈는 낮잠 자는 것보다 쉬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어려워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매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구매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상대방이 구매하기를 바라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저에게 영업이 쉬운 이유는 고객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지만 실제로 구매를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들이 저의 서비스를 사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마인드셋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할까요?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균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10번 했을 때 한 건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하지만 누군가는 프레젠테이션을 20번 했을 때 한 건의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30번을 해야 한 건의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실력 그리고 탤런트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평균의 법칙의 멋진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잠재고객에게 사전교육을 하면 이 평균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변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는 제안에 대해서 예스를 외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억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 광고비를 0달러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저에게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몇 번 봤던 친숙한 사람에게 구매하나요? 아니면 방금 만난 사람에게 구매하나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또 오히려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이익을 최고의 변화를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염두해두고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요 가끔 챌린지 같은 것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에서 20개의 컨텐츠를 먼저 올리셔야 돼요 던바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7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며 여러분들으로부터 무언가를 구매하실 수 있을 만큼 신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만나자마자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저의 이름은 김판수입니다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금 만난 사람인데 결혼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첫 만남이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은 저를 마이론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겠죠 지난 일주일간 저의 영상을 보는 사람은 70만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 밖에 나가서 잘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농부는 농부가 할 일을 하고 흙, 태양, 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전 유튜브를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되길 바라요 이렇게 했던 저의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마이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무료로 가르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에게 빚을 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공짜로 도와줬는데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농장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씨앗이 되고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좋은 수확을 거주시게 될 거예요 너무 팔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너무 서둘러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씨앗을 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무언가를 구매할 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충분히 도와주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가치 있다는 사실만 안다면 고객들은 끊임없이 몰려올 거예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씨앗을 심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동기부약과 구독자분들 중에서는요 부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현재 비즈니스 또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정리하자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기버 마인드 그리고 씨앗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매력을 갖추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약과 최용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